설명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황지현 최종일 권송과수님 이렇게 준비됐는데 식사로 나가시네. 사랑에 불치하라 가슴에 불질도 놓고 내 음정이 등을 돌리니 그 사랑이 지어버려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아직 좀 지나가야 어리움도 놓을까 너무 기뻐 어미나게 바람의 눈에 내가 온다 방성님입니다. 메스코드 한 가수 방평이 가수님 아침 바닥에서 두 분이나 출연했습니다.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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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가 가지시였나 굉장히 눈물걸리 그 사람 지으려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그 사람 내려놓을까 어디죠? 달려가야 어디 온도 놓을까 맺지 못할 어미가 된 사람 때문에 내가 온다 맺지 못할 어미가 된 사람 때문에 내가 온다 아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네 수고하셨어요